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 3백 원이 오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과 새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